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이 3월 2일이에요. 3월달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생명과학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그리고 3월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3월 23일쯤 해가지고 그 모의고사 대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내가 모아서 캐스트 간단하게 좀 올립니다. 오늘 아침 선생님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딸이 셋이거든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래요. 3명이 있는데 그런데 새로운 마음으로 학교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너희들 선생님이나 친구들 새롭게 보니까 설레고 좋겠네 그랬더니 가기 싫대요. 계속 이제 복방한다고 집에서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기 싫지 뭐.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새로운 신학기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날씨 온도를 보니까 뭐 13도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요. 정말 따뜻해졌어요. 겨울이 이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출발 선생님이 이제 응원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가이드 간단하게 부담없이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이거든요. 지금 3월 2일. 뭐 케이스트 올라가는 건 3월 3일이고 이제 여러분들은 뭐 나중에 볼 수도 있는데 수능까지 한 8개월 정도 남았어요. 3, 4, 5, 6, 7, 8, 9, 10, 11. 그러니까 8개월하고 며칠 더 남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충분한 시간입니다. 충분한 시간. 수능 대비로 충분한 시간이에요.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고3이라 그러면 조금 이제 내신 역전은 조금 만만치 않아요. 약간의 변동은 생길 수 있고 고2라 그러면 완전히 역전 가능하고 충분한 시간입니다. 알겠죠? 파이팅! 수능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보면 조금 늦은 학생들이 있을 거야. 겨울에 생명과학 공부를 좀 적게 했거나 아니면 아예 못했던 친구도 있죠. 다른 과목 하느라고. 또는 아직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 애들도 있을 거야.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그러면 수능 2등급 충분히 가능합니다. 생명과학 1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개념력 열세 문제 쉬운 문제 했어요. 그거는 능이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잡을 수 있어요. 조금만 하면. 거기다 몇 문제 더 추론용 준킬러급 더 맞추면 2등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1등급도 가능해요. 알겠죠? 다만 늦은 건 맞아. 겨울에 정말 열심히 했던 애들이 있다고 12월부터 12월, 1월, 2월, 3개월을 정말 열심히 한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보다 늦은 건 사실이야. 그럼 그런 애들이 앞서 있는데 너희들이 따라가려면 늦은 학생들 따라가야 되잖아. 열심히 해야 돼. 선생님 대충 조금만 해가지고 어떻게 따라갈 수 없나요? 그런 이상한 생각 가지 말고. 알겠지? 1등급까지 가려면 역전해야 돼. 그러면 지금부터는 완전히 각성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늦은 건 맞아. 가능성이 있다 정도에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파이팅 하시고. 알겠지? 자, 학생들 학렬에 따라서 내가 구분해서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 대비 집중하는 N수생들 얘기를 먼저 할게요. N수생들 중에 일찌감치 12월부터 나는 아닌가 봐. 그러고 시작한 애들도 있고. 1월 달부터 친한 친구들도 있고. 2월 달 마지막 추합까지 기다렸다가 거기까지 홍길동 당신은 합격자 명단에 없습니다. 이 마지막 아픔까지 경험하고 다시 시작하는 애들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누가 됐든지 간에 지금 많이 상처도 입었을 거고 각성도 많이 돼있을 거고 그럴 텐데 내가 이 얘기를 먼저 해줄게. N수생들 죄책감이나 수치심 버리세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죄를 지었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이죠. 내가 뭔가 해꼬질을 했을 때 남한테. 뭔가 큰 잘못, 도둑질을 했을 때. 그때 이게 죄책감인데 여러분들 수능 실패하고 대입 실패했다고 그게 죄를 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큰 범법 행위를 한 게 아니잖아요.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래서 일부 학생들이 재수생이라고 하지 않고 죄수생이라고 하더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죄 지은 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물론 최선을 다 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을 텐데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수험생활을 거쳤다고 하면 대부분 다 열심히는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못 미친 것뿐이에요. 죄 지은 거 아니다. 죄의식. 죄책감 갖지 마. 알겠지? 너희들 정말 훌륭한 친구들이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꼈으면 좋겠어. 그렇게 죄, 수생 그러지 말고. 알겠지? 또 하나. 수치심도 버리세요. 수치심은 죄책감과 조금 다른 감정인데 죄를 진 건 아닌데 그냥 창피해. 내가 죄수하는 게 창피해. 나는 능력이 부족한가 봐. 난 머리가 좀 안 좋은가 봐. 나는 각성이 덜 돼 있는가 봐. 그래서 수치심을 갖는다고. 그래서 대학교 간 친구들에 비해서 자기는 좀 한 발 늦었고 창피해서 얘기도 못하고 명절 때 친척 모였는데 너 어떻게 됐니? 얘기도 못하고 창피해하고 물론 뭐 사람인제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수치심을 계속 갖지 마세요. 창피한 일 아니에요. 이 구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좋은 대학이나 좋은 학과는 정원이 몇 명 안 된다고요. 그런데 전국에 수십만 명이 거기 가려고 다 하는 결과니까 이 구조에서는 누구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요.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금 그게 문화가 집단주의 문화나 아니면 유교 문화인지 모르겠는데 실패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지 않죠.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의 실패에 대해서도 그렇고 실패에 대해서 좀 관대했으면 좋겠고요. 수치심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이후에 당당하게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수치심 버리고 특히 여러분들은 나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젊잖아요. 실패할 수 있지. 오히려 실패 몇 번 젊었을 때 해두는 게 인생 길게 봤을 때는 아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큰 발전에 동인이 될 수도 있고 자양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지? 인생 길어요. 내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양수림 말고 음수림처럼 가자 그런 얘기하잖아. 내가 100년, 120년, 130년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젊었을 때 10대, 20대 초반에 1년, 2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죄책감 수치심 버리고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나를 믿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 얘기를 진심으로 좀 해주고 싶었어. 먼저 객관적인 상황이 여러분들은 내신 성적은 더 이상 못 바꿔요. 확정돼 있습니다. 그럼 오로지 수능에만 집중할 수 있죠. 그게 오히려 더 좋을 거야. 그래서 고3 때보다 수능 학습에 두 배 이상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안 가죠. 여러 가지 뭐 다른 과목도 공부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여러 수행평가랑 이런 것도 안 해도 되죠. 오로지 여러분들이 이 재수하면서 좋은 환경 만들어가지고 수능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학습 환경을 만드시고 집중, 집중해가지고 수능 학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실력 많이 올라가요. 알겠죠? 자, 그래도 아직 조금 늦게 시작했고 생명과학 기준으로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이 있을 거야. 선생님, 저 뭐 들어요? 어떤 과목, 어떻게 공부 어떤 가기 시작해야 될까요? 질문하는 애들이 많은데 일단 재수하는 친구들 스계환 추천합니다. 개념이 좀 부족한 친구들 스계환 겨울에 물론 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 얘기하는 거다. 스피드 개념 완성 요거 수강을 추천합니다. 선생님, 저는 작년에 다른 과학 과목 선택에서 생명과학을 처음 하는 그런 학생인데요. 그러면 섬세한 개념 완성반 강의 들으시고 대부분 한 번씩 들었다 또 하는 거니까 기억을 되살려야 돼. 스피드 개념 완성 요거 추천합니다. 시간 투자 많이 할 수 있으니까 한 달 만에 완강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3월 달에 각성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스피드 개념 완성 한 달 만에 완강하시고 그리고 곧바로 상크스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스킬 강의입니다. 이거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그와 달리 자기가 겨울에 개념을 어느 정도 공부했던 친구들이 있고 또는 겨울에 안 하고 이제 내가 3월 초부터 재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내가 작년에 수능이 어느 정도 등급이 나왔어. 그래서 개념 조금만 혼자 해도 돼. 그런 친구들은 상크스 곧바로 들어오세요. 알겠죠? 작년 수능 어느 정도 실력 됐었고 2등급 이상 이렇게 됐었다. 그리고 겨울에 내가 개념을 공부했다. 그럼 상크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상크스 분량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은 수능에만 집중할 수 있는 N수생이니까 3개월 완강 목표로 가세요. 3월부터 했다 그러면 3월, 4월, 5월 6모 전에 여러분들이 완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선생님 저는 12월부터 또는 1월부터 열심히 해서 개념 강의 다 완강했고 상크스도 지금 선생님 하고 있는 거 충실히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야. 선생님이 지금 상크스 계속 촬영하고 있는데 3월 말에 완강입니다. 3월 셋째 주 완강될 수도 있고 넷째 주 완강될 수도 있고 뭐 그런데요. 하여간 그거 다 따라오신 친구들은 4월부터는 상크스 복습하세요. 또 그와 달려있는 개념용 모의고사나 인륙 모의고사 있거든요. 이런 거 쭉 여러분들이 복습용으로 하시고 상크스를 완강을 빨리 했다 그러면 상크스를 두 번, 세 번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거의 상크스가 정말 중요하거든. 그게 이제 1등급 만점을 잡으려고 하는 강의인데 여러분들이 그 상크스 내용을 완전히 자기 거로 만들어서 내가 다른 애들한테 과외 선생처럼 수업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만들어라 하면 그건 끝장납니다. 그냥 게임 셋이야. 알겠지? 내가 학원 강사, 내가 과외 선생이다 정도 수준까지 만들어보시라고. 생명과학 어려워서 그래요. 마지막 몇 문제가. 그렇게 추천해드립니다. 생명과학 학습 시간도 물어보는데 주당 일주일에 생명과학 12시간 이상 학습 권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수능에만 이제 집중해야 돼요. 사다리가 한 두 개, 세 개 있었는데 이제 다른 사다리는 좀 씌워놓고 수능 사다리만 여러분들은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완전히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생명과학 1 기준으로 주당 12시간 이상 학습 권장합니다. 일주일에 언제 언제 할까요? 그건 재수생인데 그 정도로 판단할 수 있죠. 내가 매일 하고 싶다 그러면 한 두 시간씩 6일, 6, 12, 12 또는 내가 한 3일 정도만 투자할 거예요. 월, 수, 금 정도만 생명과학 할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4시간 정도씩 4, 3, 12 자기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12시간 구분을 강의, 수강, 인강 6시간 문제풀이 혼자 하는 거 그리고 복습해서 6시간 복습도 여러분들 반 정도 인강 듣는 거에 반 정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거 이상 해도 돼요. 알겠죠? 이거보다 조금 못해도 됩니다. 자기 내가 수학이 약해 국어가 약해 뭐 다른 과학과목 약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영어를 또 많이 해야 돼 이럴 수도 있고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계획 세워가지고 전략, 일련 전략 짜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부예요. 알겠죠?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고 컨트롤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이런 계획 쭉 세워서 공부하는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재수생들 이 정도로 얘기를 좀 하고요. 우리 고3 학생들 고3 학생들 이제 진짜 고3 수험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을 보는 눈이 이제 좀 달라졌을 거고 여러분들도 몸도 마음도 많이 성장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고3이고 여러분들의 첫 번째 달 3월 달인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 가보면 낯선 친구들도 많이 있고 저 친구도 공부 잘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선생님이 좀 부드러우신 분인가 좀 이렇게 강하신 분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여러 생각이 들 텐데 긴장되는 첫 번째 달이야 기선제압 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뭐 기선제압이 아니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수능학습에 대해서 내가 주도해서 갈 거야 라는 그런 첫 번째 3월 달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요. 이 생활 나의 삶의 1년이지만 내가 완전히 주도해서 갈 거야. 딱 기선제압 주도권을 쥐라고. 알겠어? 그러는 첫 번째 달이 좀 됐으면 좋겠어. 첫 출발을 잘 해야 의미가 커요. 자 그리고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데 나는 뭐 수능 중급으로 좀 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신을 좀 얘기를 좀 해 줄게요. 본인에 맞는 내신과 수능 학습 비중 내신을 더 많이 할 것인가 수능을 더 많이 할 것인가 이 비중 그리고 전략 1년 전략 이런 것까지 고민을 좀 먼저 해 두세요. 진작에 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내신 내가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교 좀 괜찮은 학교인데 1점 때 뭐 중반 이하 1점 초반이야. 아 그럼 완전 대박이지. 여러분들 내신 성적 정말 위력이 장난 아니다. 진짜 프리패스야 진짜 그게. 놀이동산 가면 주란석 쑥쑥 돌아오는 거 있잖아. 그거라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원서 써본 학생들은 알아 제휴생들은 알 텐데 완전히 그 위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고3 1학기까지는 아직 의미가 굉장히 커요. 내신 완전히 포기하지 말고 나는 수능 파이터가 될 거야. 수능 전사가 될 거야. 이러지 마시고. 얘들아 이 얘기도 잠깐 할게. 내신 때 내신 공부 안 하고 난 수능에 집중할래. 그런 친구들이 있지. 고3 때도 잘 안 돼. 4월 달에 내신에 미친듯이 공부하는 일에 비해서 니네가 그 정도로 공부할 것 같아? 안 한다고. 내신 완전히 포기하지 말고 적절하게 비중만 조금 달리하는 수준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 내신 성적 저는 좋아요. 그럼 내신 비중 많이 두시고. 또 4월 한 달 동안 내신 집중할 거야. 뭐 이런 전략 해도 되고. 근데 내가 내신이 좀 안 나와서 2학년 때까지. 그럼 비중은 좀 낮추되 완전히 내신을 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적절하게는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부 패턴도 가져야 되고 공부 습관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내신 과목이 아예 별도의 수능과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일치되는 과목이 많잖아요. 메인 과목 중심으로. 알겠지? 비중만 조금 달리하는 수준 전략을 고민하시라고. 그리고 1년 시기별 전략도 생각하시고. 난 1학기 동안에는 내신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여름부터는 수능에 집중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것도 스스로 좀 해야 됩니다. 주도권 지고 끌려가지 말고.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수능 중심으로 얘기할 텐데 수능 생명과학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과목은 다른 과목에 맞게 여러분들 하세요. 내가 이제 다른 과목까지 하는 거는 좀 오바잖아요. 그렇죠? 수학이나 뭐 국어나 어떻게 공부해 이런 얘기 못합니다. 제가. 자, 수능 생명과학만 얘기하는데 주로 주말에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중에는 학교도 아니고 학교에서 해주는 여러 가지 것들 좀 해야 되고 국영수 위주로 좀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주말에 시간을 좀 할애해서 생명과학 수능 학습을 하셔야 돼. 절대 손 놓지 마라. 예를 들어 선생님 저는 섬기환 듣고 있는 중이에요. 한 70% 정도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상크스 듣고 있는데요. 지금 한 20% 들었어요. 근데 3월달 시작하니까 정신없어서 한 달 동안 손을 놨어요. 그러다가 4월달에 내신 준비하더라고 또 손을 놔가지고요. 어, 이제 보니 5월이네요. 6월평가원 모의고사 데뷔하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그렇게 두 달을 날려버리잖아요. 완전히 머릿속에 겨울에 공부하던 지식까지 다 날라가 버려요. 절대 손 놓으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엄청 내가 힘든 상황이라도 한 시간은 하세요. 알겠지? 두 시간 하면 좋고요. 한 네 시간 하면 더 좋고. 아까 제휴생들 봤잖아. 내가 몇 시간 권장했어? 생명과학만 일주일에 12시간 하라고 그러잖아. 여러분들이 그러면 수능에서 여름방학 이후에 열심히 한다고 해도 승부가 이거는 정해져 버립니다. 절대 손 놓으면 안 됩니다. 유지라도 해야 돼요. 알겠죠? 내가 수능 비중 좀 더 높이려면 더 늘려도 되고요. 알겠지? 자, 구체적으로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이 있을 거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개념 공부까지 다 마스터 안 될 친구들. 개념 공부 아직 마스터 안 될 친구들. 스계환 들으세요. 이제는. 섬계환보다는. 적어도 그래도 고2 때 내신용으로 했잖아. 그래도 뭔가 기억이 나는 게 있을 거라고. 스피드 개념 들어도 됩니다. 두 달 완성으로 하세요. 주말 중심으로.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좀 들어주시고. 정시간 없다 그러면 3개월 완성해도 돼요. 그래서 육모 전까지만이라도 이거 완성하세요. 육모 때 쉬운 열쇠 문제 개념용 문제라도 잡겠다 생각하고 이거 하라고. 선생님 저는 개념 겨울에 들었어요. 섬계환, 스계환 다 들었고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럼 지금부터라도 상크스 들으세요. 알겠지? 자, 3월 초부터 상크스 듣는데 그럼 언제 완강이 가능할까요? 한 4개월, 5개월 잡아야 돼요. 고3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하니까. 절대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3, 4, 5, 6. 6월 목표 끝나고 완강해도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진짜 수능이니까. 또는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중간고사 때 한 달 내가 내신 대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7월까지 해가지고 여름 전에 또는 여름때까지 완강해도 돼요. 그 이후에 상크스 복습이나 올바원 스킬 압축한 강의예요. 그런 거 들어가면서 하셔도 돼요. 여러분 선배들 중에 그렇게 성공한 고3 친구 많아요.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해 두시고. 선생님 저는 상크스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럼 쭉 따라오시면 되고. 그런 친구들 아주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고2 학생들. 내신 집중하세요. 수능은 아직은 좀 여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내신에 정말 집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1학년 때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2학년 여기가 핵심이에요. 1학년, 2학년 두 개 내신이 누적돼 버리면 거의 결정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2학년이 여러분들 내신. 그래서 수시, 학생부 요고로 편하게 갈 수 있는 프리패스 티켓을 딸 수 있는 진짜 핵심식이라고. 1학기 중간고사 내신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내신은 학교 수업이 중요해요. 선생님 인강도 듣지만 인강 듣는 거 요고에만 여러분들이 메몰되지 마시고 학교 수업 들으세요. 학교 선생님이랑 좀 안 맞는데 이런 친구 있을 거야. 한 1, 2주 정도 듣고 나면. 그래도 학교 선생님이 내신의 왕이에요. 학교 과목 샘이. 그래서 그 과목 담당 선생님이 야, 우리는 EBS 수특 교재로 할 거야. 또는 이런 거를 할 거야. 프린트는 알아줄게. 그리고 선배들로부터 받은 족보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를 쭉 보고 아, 우리 선생님은 이런 스타일이구나. 라고 하는 거 정도라도 알아내야 된다고. 수업 시간에 이건 낼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고. 근데 그걸 많이 소홀히 해. 인강 같은 거만 계속 집중하느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다시 한 번. 내신의 왕은 학교 과목 선생님이다. 학교 수업에 충실해라. 그러면서 이제 내용, 인강, 병행하면 된다 이거지. 조금 학습이 늦었던 학생들. 보통 고2에서 고3 되면서 생명과학이다. 라고 하면 섬기한 정도 한 번 듣거든요. 그거 아직 안 들은 친구들 꽤 있을 거야. 자, 그런 친구들 지금이라도 섬기한 수강 하시는데 1학기 중간고사 범위까지만 들으세요. 1학기 중간고사 범위. 보통 신경계까지일 거야. 호르몬 항상성 이전까지. 그건 부담 없어요. 선생님, 이것도 못 듣겠는데요? 아이, 안 돼 그러면. 이거 몇 시간 안 돼, 이거는. 알겠어? 아까 얘기했잖아. N수생들, 너희들보다 2년 먼저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 섬기한, 수기한을 한 달 만에 완강한다고. 근데 이걸 4분의 1토막 낸 거예요. 그것도 앞부분이 쉬워요. 그거를 한 달 반 동안 못 한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정도로 하세요. 내신 중요합니다. 섬기한이 내신 커버 다 됩니다. 겨울에 섬기한 들었어요. 그런 친구들은 섬기한 복습하시고 기출문제 여러분들이 좀 빨리 빨리 풀었던 거 있고 조금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런 학습을 처음 했기 때문에 좀 어렵잖아, 과학 집중적으로 한 게. 좀 낯설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이 까먹었을 가능성이 있어. 복습하세요. 1학기 범위만이라도, 중간고사까지만이라도. 그리고 좀 여유 있으면 내신 400제 강의 교재 있거든요. 내신 족보, 이 문제들만 쫙 뽑아가지고 내가 해놨으니까 그 문제 내신용으로 쭉 한번 풀어보시고. 알겠어? 자, 그리고 중간고사 대비 벼락치기 강의도 있으니까 4월 달에 내가 올려줄 거니까 이것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내신 중요하다. 자, 그래서 N수, 고3, 고2 나눠가지고 내가 얘기를 좀 했고요. 자, 이번엔 3월 모의고사 대비 학습법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3월 23일 목요일날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N수생은 응시하지 않습니다. 고3 학생들만 응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고3 첫 번째 전국 모의고사. 물론 고2도 봐요. 고1도 보고, 고2도 보고, 고3도 보고 그러는데 고2는 먼저 얘기하면 큰 의미 없어요. 평소 실력대로 보시고 특히 생명과학은 고1 내용이 나와요, 대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은 국영수 정도 자기 실력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고3은 근데 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의미 같고요. 내가 우리 반에서 우리 학교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 그리고 전국 단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전국에서의 나의 위치를 알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해 대입해서 자기의 1년 전략이, 학습 전략 또는 대입 지원 전략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됩니다. 겨울에 공부했었던 게 겨울에 또 두세 달 동안 공부하기 되게 의미 크거든요. 분량도, 양도 많고. 그게 어떻게 효과가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 있고 그래서 이거를 파악하는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중요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일부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일부 다른 학원 선생님들도 그런데 3월 학평이 수능 점수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얘들아 3월 학평은 고3만 본다 그랬지? 6월 모평이 있어. 평가원 모의고사 6월 달에 봐. 그거는 재수생들이 들어온다고. 재수생들은 아까 말했잖아. 진짜 공부 많이 해. 그래서 재수생들이 상단에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3월 학평보다 점수가 내려갈 가능성이 커. 거기다가 9월 달에 또 평가원 모의고사 한 번 더 봐. 그거는 진도도 수능과 똑같아죠. 근데 그때도 또 한 집단이 들어와. 누가 들어오는 줄 알아? 반수생이 들어와요. 내가 지방에는 모의대를 다니다가 내가 서울대의대나 연세대의대 가려고 다시 하는 괴수들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또 한 층이 더 들어와요. 그러니까 3월 학평 점수가 수능 점수 아니에요. 선생님 그럼 고3들은 계속 점수가 내려가나요? 아니에요. 그래도 참 매년 보면 신기해요. 한 살, 두 살 차이가 꼭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3 학생들이 여름 이후로 비약적으로 성적이 올라가요. 그래서 역전이 또 되기도 합니다. 고3 학생들 중에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은 쫙 치고 올라가요. 여름 이후에. 거꾸로 재수생들은, 재수생들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6월 모평이 성적 많이 나오거든요.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2년째 수험생활하는 게 힘들어가지고요. 여름에 조금 나사가 풀려요. 그때 슬럼프가 많이 들어옵니다. 6월 모평 잘 보고. 어, 나 이제 스카이네. 술 한 잔 하고, 백일주 마시고, 축구도 한 팔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런 애들이 생겨. 그래서 여름에 크로스가 많이 나요. 고3, 재수생들 다 이거 신경 많이 쓰시고. 1년 전체의 전략을 봤을 때. 하여간 어쨌거나 3월 학평이 수능 점수 아닙니다. 대변동이 일어나요. 알겠지? 그리고 이거는 수능과 너무 아직 시기가 멀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중요도가 크지도 않고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얘기한 것처럼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평가원이 수능 문제 내는 곳이잖아. 그리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딱 한 번. 11월 수능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무 3월 학평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중한 나머지 3월 초부터 나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모의고사 대비할 거야. 그거는 아닙니다. 알겠지? 너무 부담 갖고 막 벌벌 떨고 그러지 말라고. 선생님의 추천. 다른 과목은 다른 과목 선생님들한테 조언을 들으시고 생명과학 기준으로 대략 일주일 정도만 총정리 좀 하세요. 한 이틀 정도 잡아가지고. 한 3일 정도 잡아도 돼요. 그래서 겨울에 공부했던 거. 내가 이런 거 취약한 거. 그런 것만 쭉 정리해서 기억을 되살리는 정도 학습하시고. 중요한 거. 사후의 학습과 전략 요거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과목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수학이 좀 내가 취약했네. 생명과학원이 취약했네. 이런 거 판단하는 데 쓰는 거고. 생명과학 중에 아, 내가 겨울에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오는구나. 오, 생명과학은 이제 상당히 잘 나오네. 이런 거 판단할 때 쓰라고. 이해 되겠어요? 공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소 실력도를 응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지? 자, 이 정도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신학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좀 가이드 잡아 드렸고. 모의구사도 대비 요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말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잖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게시판에다 질문을 하세요. 그럼 선생님이나 우리 연구원들이 친절하게 학습 전략, 학습 가이드 좀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